네, 핸즈 조금만 희망해주셔서 하시면 되고요. 자, 부호가 있습니다. 시작하는데 저희 핸즈, 화이팅, 뭐, 핸즈, 사랑해요, 핸즈, 손불들로 크게 외치시고 던지시면 돼요. 자, 부호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힘이 차면 다음번에 천천히 돌아갈 거고요. 여러분들 힘이 없으면 다음번에 고생하게 돌아갈 겁니다. 자, 부호 한 번 외쳐볼게요. 네, 좋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반대판 돌아갑니다. 안주셔서 돌아가죠. 자, 부호 한 번째 성공. 물 크게 외치셨어요. 자, 이제는 두 번째 자체 열심히 해놨죠. 두 개 성공, 반대판 해주신 게 맞으셨어요. 세 개 성공을 하시며, 저는 마지막 하나. 안되겠습니다.